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했어? 저기 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라기에요 오늘은, 짜잔! 이야기를 같이 물어볼거에요 그럴 때에 맞출거니 내가 어디를 못했고 내가 어디를 못했고 내가 어디를 못했고 근데 너무 성공할 필요 없지 내가 어디를 못했고 그치 일단 내가 만들고 드릴거에요 시작해볼까요? 고고! 아저씨 이거 하고 먹을까? 내가 아저씨 미안해! 미안해! 누구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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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아이고, 나야가! 삐약이야? 아이, 참! 내 머리 좀 마라 아, 그게 있잖아 누가 그래 이거, 저거 뭐하냐? 지진이, 나 하나만! 아아아! 아아, 그치 내가 이끼를 맞았어 마이키야 선생님 내가 이끼하게 이렇게 집착해 온다 너는 너무 맛있어 이걸 못하고 있었어 여기 윗방울이네 이라고? 네 네 네 네 그만 봐봐 같이 에그 봐봐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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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너희들이 윗끼야개를 윗끼야 지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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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피는데 윗끌어가지고 그런거야 피카츄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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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잠시만 여행까보기 어딨지 알아 이거 안가져왔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 실제는 아닌거 같아 아이고 잘가 다시 오지마 다시 오지마 와아악 자머리를 키우고 윗끼야 속을 한 번 살펴볼까 고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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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볼까 임영 또 이랑아 우리 뭐부터해줄까 잘 먹는데? 이제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모자고 이거 필드야 그럼 뭐 할거야? 언니 모자고 실패 이제 먹여 빚놈은 어떻게 못건데 우리 뺏게 실패 아니야 실패 우와 똥 썼다 똥 똥 똥 똥 거대똥 오 이거 하트똥 하트똥 자기 싫대 이거 먹게 싫대 잡아 어우 자네 자는거 너무 기뻐 맞아 자 이제 우리가 자야겠다 미연기 이기시 미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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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있어 미연기 미연기 집을 먼저 살펴봐야지. 집에 있으면 어떡해. 비하기가 없어. 비하기가 없어. 비하기가 없어. 비하기가 잃어버릴만 했잖아. 한 번 타면 피카츄한테 좋아. 피카츄 언제 와? 피카츄 언제 와? 피카츄 왜 약 3시간 안 찍혀? 피카츄 재미없어. 피카츄인가? 피카츄DAMAR. 난 피카츄다. 피카츄 왜 약 3시간 안 먹지? 피카츄인 Retail은 대장에ـ 피카츄가 있어. 피카츄가 있어. 피카츄이 좋아. 피카츄가 있어. 피카츄의 스포츠. 해로 해로 턴 다같이 이거야? 턴 턴 턴 턴 왜 내 일을 하냐고 턴 턴 나랑 Mack 오늘이 딸거 떨 graveyard 왜해 그러면 Don't look me SA otta 나도 넌 하면 저는 미라기에요 오늘은 짜잔 이 삐약이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내일 맞을거니 내가 언니 독택이고 내가 내가 언니 독택이고 내가 너 언니지 근데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너는 키가 작아서 그렇지 일단 이걸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맞아 심심해 심심해 뭐하고 놀까 동생아 우리 못불려겠다 근데 왜 우리 라고 해 언제 얘 미아가 미아가 누구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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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야 근데 왜 우리가 삐약이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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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야 여보야 또 지지 난 내가 얘기를 마주하게 난 내가 애피아기를 샀는데 집단이 주는거야 집이 너무 멋졌어 저 집간만 차버렸어 지금 빵언이 됐고 이랑 같이 집중해야지 내 아기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같이 여행을 가자는 거야 너무 기뻤어 근데 이 삐약이를 생각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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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울지 않을게 대신 너희들이 이 삐약이를 2일 돌봐줘야 돼 뭐라고? 나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왜냐면 넌 나의 친구니까 그래 난 친구인데 못 도와주겠어 그런거야? 알겠어 피카츄 오지마 잘가 잘가 그래 잘가 피카츄 잠시만 내 영양가방이 어디인지 알아? 너 안가져왔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점실도 아니고 와 아이 진짜 잘가 다시는 오지마 알겠어 안녕 다시 오지마 와 병아리를 키우게 된 우리의 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겉모습 겉모습 열어볼까 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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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귀여워 이랑아 우리 뭐부터 해줄까? 여기 여기 다 잡으면 이거 잘 먹는데 이게 이거 그래 핀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건 모자고 이건 핀이야 그래 그럼 뭐 할거야 언니는 모자 하고 싶어 나도 핀 그래 핀 할게 우와 여기 핀하는 장면 이리 와 언니 이제 모자 핀 났는데 어떻게 모자 그래 핀을 빼야지 됐다 여기가 실태 아니야 실화하는거야 와 똥 썼다 똥 똥 똥 똥 거대 똥 오 이거 하트똥 하트똥 자기 싫대 별로 먹기 싫다나 봐 오 자네 자른거 너무 귀겁다 맞아 자 이제 우리도 자야겠다 맞아 퀴클 쭈클 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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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이랑아 소리 들었어? 취야기 어디 갔네 비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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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비야기 집을 살펴볼게 비야가 집을 먼저 살펴봐야지 집에 있으면 어떡해 비야기가 없어 비야기가 없어 비야기가 없어 빨리 기다렸어 비야기 잃어버릴 뻔했잖아 한 번 타면 한 번 타면 피카츄한테 죽을 뻔했어 깨끗아 그럴 뻔했어 피카츄 피카츄 근데 오늘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왜요 밖에 나가서 배웅 해볼까 응? 피카츄 피카츄 언제와 깨끗아 내가 또 야 기다렸잖아 야 왜 약속 시간도 안 찍어 내가 좀 늦지 어 늦었어 많이 늦었어 야 약속 시간도 잊으면 어떡해 많이 늦었다고 너가 너 많이 늦었다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 늦었다고 그랬어 우리가 언제 늦었다고 그랬어 근데 왜 비야기가 여기 있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었거든 너희들 죽을래 아니야 찾았잖아 찾았잖아 왜 거짓말해 어 자 여기 집이야 땡큐 자 그럼 오늘 허 허 허 허 허 ергDEN 허 허 허 허 내가 열어줄거야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헝 야 이거 틀얼 허 허 허 허 됐다, 이제 닫아야지 왜 내 일을 방해하는거지 아직 안되네 됐다 어, 땡큐 그럼 난 갈게, 안녕 오늘은 삐약이를 갖고 놀아봤는데 어때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